허긴 헌거요 왔다갔다 헌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기네TV입니다 전에 어떤 분한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분들 부부는요 항상 두 사람이 함께 뿅 하고 간다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사랑을 나눌 때 뭐가 뭔지 잘 몰랐는데 결혼한지 한 10년쯤 되었을 때부터 와 하고 그 느낌이 오는데요 그 느낌이 본인만 오는 게 아니고 남편도 같이 한순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약간 속된 말로 그야말로 뿅 가는 그 순간들이 같이 동시에 찾아오더랍니다 네 남편이 항상 사랑을 나눌 때 본인한테 맞춰주려고 노력하고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봐서 그런가 어쨌든지 간에 사랑만 나누면 항상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잠자리에서 늘 행복하니까 일상생활도 편안하고 밤이나 낮이나 늘 행복한 순간들이 연속 지속된다라고 하면서 남편 자랑을 그냥 늘어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둘이 함께 뿅 가는 그런 순간들을 늘 맞이할 수 있었을까 그 사람들의 노하우는 어떤 거였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오기네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면 영광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남성과 여성은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들이요 처음 시작부터 시작해갖고요 마지막 모든 게 다 끝날 때까지 시간이요 보통 한 2분 30초 정도면은 모든 게 다 끝난대요 그런데 여성들은 그 여성들이 그 뭔가를 다 올 때까지의 그 느낌은 16분 이라는 그런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남성과 여성 사이에 느끼는 그 시간의 차이가 꽤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차 동안에 남성이 조금 부지런히 여성에게 정성을 쏟아야만 되고요 그래야 둘이 함께 뿅 가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해줬을 때 여성에게 불만이 쌓이지 않고 둘이 원만한 사랑을 나누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순간이 될 수 있는데요 자 어떻게 남성이 그 시간을 맞춰야 할까요 남성의 2분 30초와 여성의 16분 사이에 그 차이 나는 그 시간을 남성들이 애무와 그리고 정성스러운 손놀림으로 여성에게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할 때 예 이럴 때 여성들은 남성들만큼이나 느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시간차를 인정하고 남성이 조금 더 부지런히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남성에게는 무기가 3개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차이 나는 그 시간을 메꾸기 위해서 남성이 갖고 있는 그 최고의 무기 그거 뭔지 아시죠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그거는 왕성이 사용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 이외에도 두 개의 무기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바로 이 손가락과 그리고 입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입안에 있는 바로 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손가락을 활용해서 손가락 끝으로 여성의 예민한 부위를 자꾸자꾸 터치를 해주면요 여성이 조금 더 빠르게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차이나는 그 시간을 메꾸는 데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손가락 다섯 가지의 손가락 중에 가장 잘 안 쓰기 때문에 힘이 약해서 조금 더 여성을 뭐라 해야 될까요 조금 예민하게 그리고 조금 더 짜릿하게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손가락이 바로 이 새끼손가락입니다 엄지와 검지보다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힘이 좀 약한 새끼손가락으로 예민한 부분들을요 살살살살살살 터치해주고 사랑해주면 충분히 남성과 여성의 시간차를 메꾸어 줄 수도 있고요 여성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입으로는요 사랑의 언어들을 많이 속삭여 줘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요 구슬이 서마디라도 꼬여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입을 그냥 갖고 가만히 있다고 하더라도요 뭔가 아름다운 언어 그리고 행복과 사랑이 가득 담긴 언어들을 사용하지 않으면요 예 보배가 될 수 없습니다 수시로 사랑의 언어를 많이 사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혀 혀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제가 꼭꼭 집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면 유튜버한테 혼나거든요 알아서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칭찬을 자주 해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랑을 나누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한대요 허긴 헌거요 왔다갔다 헌거요 들어간 건지 나온 건지 알 수가 없구먼 이렇게 표현하는가 하면은요 그 다음에 시작도 하기 전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옷은 뭐하러 벗어요 어차피 1분도 안 걸릴 건데 그냥 대충 해요 네 우스갯소리일지 모르지만요 그게 말이 씨가 된다고요 이런 말을 듣고 나면 남성분들이 자신이 없어지고 더 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그야말로 커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좋은 언어를 주고받고 칭찬과 용기 이런 말들을 자꾸 주고받으면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오기는 TV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